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판이 벌어지면서 어뢰의 후보들, 부인들의 경쟁도 눈에 안 보이게 아주 치열합니다. 후보가 정책과 정치력 가지고 대중들의 마음을 잡는다면 후보 부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주 소프트하고 감성타치,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 또 여성 유권자뿐만 아니라 남성 유권자들에게도 내조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청와대 안주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또 후보와 배우자 간의 조합,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청와대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적절하다, 어울린다, 또는 국격에 맞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낙상사고로 다친 이후에도 바로 야구장으로 갔고, 그리고 다른 지방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인터뷰도 했고, 또 직접 본인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선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정치 1선에 나선 것은 그렇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정치 활동을, 또 내조 활동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적으로 지난번에 해경궁 김 씨라고 해서 아이디 계정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방 글을 쓴 사람이 김혜경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지금 수사까지 했는데 나중에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어쨌든 이재명의 내조를 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여러 행보를 보면 움직이면서 이재명 후보의 활동과 별도로 김혜경 씨는 74일 고 조비오 신부를 기리는 연례 행사 참석을 위해서 광주 소화 자매원을 방문했고 25일에는 전남 여수를 찾아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숨졌던 고 홍정훈 씨의 49제 추모식에 참석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텃밭이었지만 최근에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호남 챙기기에 후보 부인이 직접 나섰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독자적으로 호남에 나서서 지금 이재명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곧 김 씨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곧 공개 등파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 배우자를 선대위 소속 누가 지원할지 등을 놓고 윤 후보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 5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 김건희 씨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본선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 대선 후보 안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의 나이 차이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이제 4개월 좀 지났고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현장이 아주 어색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도 뭐 이런저런 발언의 실수도 있고 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씨도 굉장히 정치 일선에 나가는 것 일종의 좀 두려움 감이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그 정치 나오기 직전에 줄리 논쟁이라고 해서 직격적으로 막 공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S파일, 줄리 논쟁, 그리고 벽화까지 그려가면서 아주 폄하하는, 왜곡하는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거 가지고 상당히 보통의 경우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만도 부담이 되는데 거기다가 결혼 전에 이런 생활을 했다, 유흥업소 생활을 했다, 이 남자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이름을 적어가지고 벽화에 그리기도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넉넉히 짐작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김건희 씨의 행보가 조용한 내조 이런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 또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요란스럽게 나 이런 봉사하고 있어요라는 느낌보다는 조용히 역할을 찾으면서 잠행유세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별나게 떠들거나 이벤트를 참여한 것보다는 조용하게 잠행유세. 이게 상대 후보 부인과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전시기획사 대표로 굵직한 전시를 기획해서 개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근한 문화 또는 예술 분야를 접점으로 찾아보는 게 어떠냐 하는 제한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개 행보를 활동 준비에만 몰골하는 것이 아니라 윤 후보 주변에서는 지금 주요 야당 인사들을 만날 때면 간간히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간간히 자리를 김건희 씨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저씨를 끝까지 도와달라. 알고 보면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사람이다. 라는 당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김건희 씨가 12살이 많은 윤석열 후보를 대외적으로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저씨. 그러니까 12살이 많으니까 나이가 차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 남편이라기도 조금 쑥스럽고 어쨌든 아저씨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 같으면 팔을 거두고 나와서 지금부터 내가 후보의 부인이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를 서초동 집에서 만났다는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 씨가 말도 말과 행동에 상당히 조심하면서도 내가 잘 할 테니까 우리 남편 꼭 지켜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건강에 해로우니까 술은 조금만 주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안에서 조용히 내조를 하고 있다 하는 취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밥 내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집밥 내조. 윤석열 후보 부부와 가깝게 지낸다는 한 인사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 선언을 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터여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정치인의 아내로서 선거 내조는 어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부부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김건희 씨는 자기 의사를 잘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본인이 직접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장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집밥 내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손님들이 오면 집에서 밥을 해서 대접을 하면서 그래서 설적설적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언론 관심이 집중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김건희 씨의 성격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고 윤 후보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익명식 수여식대를 예로 들면서 되도록 사진을 안 찍히려고 고개를 자꾸 숙인 탓에 본인의 머리, 애교머리라고 불려지는데 이 애교머리가 도드라지게 보였다.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애교머리를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진을 안 찍히려고 부끄러워하고 수줍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고개를 자꾸 숙이는 탓에 머리가 부각이 돼서 그래 애교머리라는 말이 자꾸 나온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권에서 김건희 씨를 향해서 허위 1억이 있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이 있다. 이런 공세를 계속 몰아세우면서 그래서 더욱더 심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마음고생도 적지 않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억울한 면이 있을 법도 한데 물어보면 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아낀다고 합니다. 이따금 황당한 보도에 대해서는 저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토로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저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 개인도 그렇고 일반 정치인도 그렇는데 대개의 경우 이렇게 자신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나타나면 나타난다고 보도하고 안 나타나면 왜 안 나타난다고 보도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이거 의혹이 있다, 저거 의혹이 있다 라고 보도하는 경우여서 상당히 이중 되면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울림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굉장히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할 때는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당하고 보면 자기 이름,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도 하류틀이 아니고 이어지면 또 그 내용이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면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딱히 지금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만한 설명 상황도 아닐 경우 그리고 이게 정치에 들어가면 이런 걸 당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게 정치인들이 겪는 과정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보도 또 잘못된 보도에는 법적 대응도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처럼 이렇게 연기하거나 쇼하거나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기나 연출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또 분명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의도치 않게 외국 조작 편파 보도 방송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언론 환경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후보들 뿐만 아니라 후보 배우자를 놓고서도 치열하게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